네 영호의 큰 전개 박수가 필요하십니다. 네 이분은 노래로 당일 이겨내신 압수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. 덩모인천 발수의 후반대곡은 영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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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모인천 발수의 후반대 retention 내 마음을 물어 오는 마치 내 마음을 물어 오는 마치 난 시키가 나로 내 마음을 물어 오는 마치 난 시키가 날아가서 난 너가 날아가서 한글자막 by 한효정